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천 이십 삼 시즌 기대되는 선수들을 뽑아보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 다섯 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강윤구 선수입니다. 선정한 이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에 울산연대에 데뷔를 해서 2022년에 부산 하이파크로 잠시 임대를 떠났다가 다시 울산연대에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고 고등학교 시절의 최고의 유망주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기대돼서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패스 능력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축구진흥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중거리 슈팅 능력입니다. 강윤구 선수 이번 시즌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거나 유익하셨거나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